28만 분들이 28만? 와우 우기시는데 진짜 너무 우기지 지금 3명이서 있는 것 자체도 좋아할 수도 있어 얼마만인데 이렇게 한 게 얼마만인데 그건 글지 진짜 욕한다 진짜 욕하게 하지 마라 다시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있는 거 하려고 아무 콘텐츠 준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오는 거라 얼마나 오랜만이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생방기로 재영이 집에서 생방개? 생방개? 생방개 아니야? 생방개 나겠어 빨리 나가다 우아참아야 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시겠습니다 뭐야? 재영이 형 뭘 입어? 재영이 형 누구세요? 재영이 형 혹시 누구세요? 베이식스 님들 다 지금 라이브라고 컴퓨터 자랑 서치 어디 있는 의상? 아 오케이 근데 왜 내 집어서 일해? 네? 뭐 불만이세요? 아 불만이면 얘기하시던가? 혹시? 나 머리 봐 됐어 어떻게 저래? 댓글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한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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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야 이거 못 알아서 써요 이거 안 되겠어 아 제가 우주 언제 셋 꽂냐 아 화질을 좋게 해달라고 또 꽂아야 되나? 그래 이왕 하나 둘 셋인거 어 3까지 가보자 여기 어딥니까? 어디지? 대답해야지 나? 갑자기 나한테 물어놓고 자기가 왜 성재를 해? 여기 성재니 형의 아지트예요 야 맞아요 사실 제 작업실입니다 여기는 30초 들어가서 나와 거쳐 아니 근데 도대체 마스크를 왜 쓰고 있는 거야? 부끄러워 뭐가? 내 쌩얼이 얘 비는데 하지만 벗어 싫어 아 뭘 안 벗어 그래서 왜 내 집에 왔냐고 그렇대 어 난 수영이야 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영이 형 이따가 나 갈 때 그냥 몇 개 좀 가져갈게 그냥 본인들 집에서 하지 왜 굳이 제일 집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몇 개 좀 가져갈 게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제가 훔쳐갈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없어요 이따가 왔어요 별거 없어서 훔쳐가면 다 사나요 네 다들 커피 마실래? 응 타줄게 아 나 면도 얼마나 하는 거냐고 재영이 형 커피 타준대요 나 늑놀이 하고 싶어 저라고? 오늘 늑놀이 틀고 아 아 오늘 먹었어 응 지금 안 좋은 거라고 보여줄게 내가 좀 하자 했잖아 지금 잘못 들은 거지? 응 오오 와우 나이스 베리 나이스 아싸 한 번만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내 마우스 패드 내 마우스 패드 어? 내 마우스 패드 잠깐 내 마우스 패드 이거 안 뜨거운 거라서 스닝이네 이거 비싼 거야 안 뜨거운 거라서 이거 한 개 6만 원이야 잠깐만 나도 비싼 거야 이거 한 개 6만 원이라고 잠깐만 나도 비싼 거라고 야 형이 이따가 나 가져갈게 응 그래 다들 정신없죠? 저희도 정신없어요 응 원래 인생이 그렇지 인생이 정신없죠 머리가 왜 이래 스트리트 진짜 얼굴이 뭐였네 뭐 못 보자 맛있어 안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잘하네 광고 들어오겠네 맨날 올게 대형이야 PPR 오케이 커피 먹고 싶을 때 올게 뭐 어때? 커피 먹고 싶을 때 올게 커피 먹고 싶을 때 올게 응 그래 아 뭐 다들 뭐 일단 김홍길 마스크 벗으라고 진짜 뭐 여기 다른 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지금 어딨는데? 지금 어딨는데? 지금 어딨어? 지금 어딨어? 올려줘? 봐봐 어? 잘 봐라 저 위에 봐야되잖아 제가 근데 다들 마스크 벗으라고 하는데 안 벗을 거야? 저 형이 형까지 그렇게 많아나? 응 알았어 아 이제 개강이구나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드시냐고 서른 내니까 힘들어? 응 제가 어제 스포한 거는 뭐? 일단 뮤비 자켓 녹음 다 끝냈다 제목 스포해 제목이야? 응 어차피 언제 남았지? 제목은 뭐였지?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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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거야? 제목 스포한다고 뭐해? 뭐 새동이 무너져? 세상이 무너지진 않죠 세상이 무너지진 않죠? 세상이 무너지진 않지 그렇죠 지금 무너지진 않죠 스포한다고 뭐 시원하게 한번 스포 해보세요 스포? 진짜 해? 한번 해보세요 해보도록 해 네 하지마 맨날 나와놨나 하지마 내가 말할게 뭐 뭐 뭐 할거야? 응 나는 타이틀곡의 인트로부터 좋아하나 나도 악기 좋아해 난 인트로 좋아해 진짜 관심 많네 찍을 때 같이 하나 넣으면 세봐야지 그거는 내가 몰라 이건 하나? 예 이제 이거 그 메트롤룸에 이제 마주 딱 재밌다 딱 딱 딱 딱 딱 딱 너무 딱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어차피 우리가 맨날 막 아 스포 안할게요 스포 안할게 이렇게 해도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나와! 늘 알아! 그냥 나와! 아 씨! 왜? 아니 뭐 스포 하기가 무서워?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있어! 이 정도면 괜찮아! 어! 근데 형이 무서운 것 뿐이야 나! 왜? 왜? 그냥 말해보려? 아니? 뭘! 안 하지 마! 어? 그런 거? 그거 맞아요!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! 지금 봐봐! 그게 뭔데? 이거! 이거 잘라가지고 진짜 몇 백 번을 들어보면서 지금 딱 할 거란 말이야 잠깐만 이건 뭐여? 이게 그거예요! 이거 그거! 아 그러니깐 아 근데 뭐 아직 뭐 몬스완권이야! 몬스완권이야! 맨 처음 부를때 맨 처음 내가 이제 나 혼자서 노래를 익혀서 갔을 때 아 그러면 그니까 그 감성에 맞게 연습을 안 했다! 약간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고 도훈이랑 닮아? 도훈이가 형을 닮아간 거야? 형이 도훈이를 닮아간 거야? 저는 원래 이랬어요! 늘 이랬어! 그냥 윤동이 형을 보고 닮아가지고 그래 방금 약간 윤동 같았지? 어 약간 세상에는 밝은 것 뿐인 것은 없어 어 그건 맞아 사실 밝은 면 나 노트 좀 줘 밝은 것 뿐인 것은 없어 노트 좀 줘 휴대폰으로 쓰시죠! 영어 못 하시는 것 같은데? 영어를 너무 못하네 영어를 너무 못하네 세상은 회색이야 세상은 회색이야 세상은 회색이야 왜 나 노트 좀 나 메모해야 될 것 같아 세상은 회색이야 그렇대요 화이트랑 까만색도 없어 근데 바퀴 옷 입고 내 의자에 앉아있네 무슨 말이야? 나 샤워 다 하고 왔는데 옷도 빨고 왔어? 이거? 난 이거 항상 그냥 그거야 나 그루밍 해 그런 거 얘기하기에는 그런 거 얘기하기에는 이건 붙은 거고 이건 빨란 거야 그저께 빨렸어 근데 님 이거 벗고 만지면 안 돼요? 아 이거 비싼 의자인데 어? 아 이게 그건가요? 이게 그거야 이게 허리를 허리를 아크 주는 아 나 방금 저것도 밖에서 해보내주잖아 되게 기틈이야 이게 아 이건 야 그래도 프롬프렌즈잖아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원필이 살 좀 쪘어 아 네 원필이 살 좀 쪘어 어깨 좀 없어 나와 어? 나와야지 아니 그 나 어깨 얘기했는데 왜 가슴을 많이 들리는지 내가 재영이 형은 이긴다 내가 재영이 형은 이길 거야 그 곡 있잖아 되게 오랫동안 아껴뒀던 거 야 두 개가 있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그거 아 이거 구름 아 아 됐어 그치 키워드는 지금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스포를 해달라고 하면 저 진짜 내용 두 개 다 스포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던져질 겁니다 아 그거 그거 에쿠 형 어 그건 막 던지지? 막 던지지? 막 던지지? 아니 그럼 괜찮아 자 과자 좀 들어봐 됐다 자연스러워 진짜 알죠 이거 방송 키면 들고가지고 와 와 진짜 거짓 방송 그냥 진짜 뭐 만들어야지 이거 진짜 뭐 들고 가야 돼 할 게 없어 간식킹 아니야? 아 그거 가져갈게 오 야 들고 좋네 다 있어? 봤어 에어프라이어 봤어? 저것도 가져갈게 에어프라이어 장난 아니야 거기 와? 에어프라이어 그거 다 돼 저것도 가져갈게 재영이 형 저거 뭐 튀길 수도 있고 응 뭐 이거 봐 어? 아 먼지 배울 수도 있고 먼지 왜 이래 나 진짜 나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아 먼지 왜 이래 아 먼지 왜 이래 왜 치 내 유일한 코 뺏겼어 오늘 브이 다행이네 여기도 뺏겼다고 네 주제가 없어요 그냥 뭔 주제야 그냥 놀러 온 거야 와 냄새가 없어 와 냄새가 없어 여기뿐만이 내 곳이었다고 얘 성진이 형 작업실이구나 ㅋㅋㅋㅋㅋ 마음껏 더럽히고 가야지 아니 오늘 이번에 이번에 장면들이 오오 마켓 올렸는데 방금 방콕이 다 된 걸 왜 나한테 그걸 입에다가 ㅋㅋㅋㅋㅋ 왜 냄새만 맡았어 정말 이런 친구들이랑 6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냄새만 맡은 거야 냄새만 아 미안한데 6년 아니고 5년 반인데요 5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ㅋㅋㅋㅋㅋ 재밌어 진ką 네 지금까지 제이였습니다 이비 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클럽아웃은 갤럽지는 안되는 거야 꼭 retKS 자 애들 애들 보낼게요 이제 러로 보냈습니다 재형이는 저희를 보내지만 저희는 안 나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니 탑이라 Gary Pardon 왜 저렇게 있는 게 너무 웃겨 어 근데 알지? 진짜 팔 개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가래 이것도 추억이야 그럼 This is memory, alright? 오케이 솔직히 근데 V LIVE 보면 우리가 우리가 좀 너무 솔직한까 싶어 너무 솔직하다고? 아 근데 난 나쁘지 않다고 봐 너무 너무 솔직한 거 또 다른 거지 어 우린 뭐 이런 거 뭐 어때? 이건 솔직하긴 해 어 근데 너무 솔직해 어? 왜 이렇게 뭐지?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너무 솔직해 와 진짜 이상해 와 진짜 와 다행이다 진짜 이상하게 나왔네 뭐 들을 생각이 없어요?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진짜 낑겨요 여기에 여기에 방어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호빈씨 너무 많이 편집해 나 놀라잖아 나 놀라잖아 나 놀라잖아 아니 나 괜찮네 쪘어 많이 그래서 언제 간다고? 넌 좀 더 찌면 네? 언제 간다고? 소고기 돈 많으세요? 네? 난 그거요? 난 탕진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거의 영이 하나씩 추러 가는 게 보여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아와 아와 그거거든? 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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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와와 엄청 화나 있는 치와와 있거든? 아와 아와 귀여운 거야? 좀 무서워 어? 귀엽다기보다 보여줄게 무서운 걸 왜 해주지 귀여워 치와와 왜 보여줄게 근데 언제가? 그냥 보여주고 갈래 알았어 보여주고 갈게 알았어 보여주면 가는 거지? 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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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? 아와? 아와 아와 왜 나만했어? 귀여운데? 응 그래서 이제 가 응 갈게 수고했어 오 봤어? 방금 머리 쪽에 하하하하 저거 뭐야 이제 그래 하기사 강불아 저것도 시작했겠다 응 당장아 아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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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형 집에서 뭐 좀 훔쳐갈게요 네 우리 조만간에 또 봅시다 안녕 안녕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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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이렇게